스튜어트 서덜랜드가 오프시즌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프로 2위, 캘리포니아 프로 4위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은 오픈보디빌딩 신예인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97년생이라는 점입니다. 173cm 정도의 신장에 스튜어트 서덜랜드는 오프시즌 129kg 체중까지 증량했으며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합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합 일정상 4월에 있을 디트로이트 프로 혹은 5월에 있을 뉴욕 프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놀드 클래식 소식입니다. 마르셀로 디안젤러스의 피지크 업데이트입니다. 루마니아 프로 3위를 기록한 뒤 프라하와 제펜 프로를 준비하던 마르셀로는 탈수증세와 구토증세로 인해 시즌 오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훌륭한 쉐입과 다이어트의 상태로 인상적인 오픈대비전을 치룬 그가 근육의 볼륨감까지 갖춰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카드 획득 후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데비전을 준비하던 마르셀로는 터무니없는 개최 실패 이후 1년간 오픈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요. 데비전에서 네이턴 디아샤를 잡아낸 것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대폭 순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 제임스 홀링쉐드 역시 밀로사치프 코치와 함께 특유의 두꺼운 메스감을 유지한 채 순조로운 다이어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온 베테랑 제임스 홀링쉐드가 치고 올라오는 마르셀로 디안젤로스, 루비엘 모스케라 등의 강력한 신예들을 상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아놀드 클래식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하디추판의 피지크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포즈는 단연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데링 런스퍼드로부터 패배한 주요 원인인 포즈이기도 한데요. 늘 강력한 전면 컨디셔닝에 비해 조금 아쉬운 후면 컨디셔닝과 등근육을 보이는 하디추판이기에 이번 업데이트에서 백더블 바이셉스의 발전세는 삼손과의 대결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 역시 시합을 치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근육 디테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올림피아에서 데링과 하디보다 아쉬웠던 컨디셔닝만이 그가 3위를 했던 원인이었기에 삼손의 발전세가 하디와의 대결을 지난번보다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브란다워의 피지크 업데이트는 그의 1년간의 오프시즌 사이즈 증량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니릭 코치와 새롭게 2023년 장시간의 오프시즌을 보낸 라파엘은 그에게 부족한 단 한가지 사이즈 증량에 포커스를 두었는데요. 삼손과 하디의 대결이 있다면 라파엘의 사이즈 증량은 분명 앤드류 잭과의 대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올해 제가 생각하는 아놀드 클래식의 중점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하디와 삼손의 탑2 대립구도, 1년간 큰 폭의 사이즈 증량을 이룬 라파엘 브란다워와 올림피아 5위의 앤드류 잭의 대결구도, 기존의 강자인 제임스 올링쉐드와 아킴 윌리엄스 등의 선수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의 마르셀로 디 안젤로스와 루비엘 모스케라의 대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 여부까지 관전 포인트들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루비엘 모스케라가 가진 사이즈는 이미 오픈 탑 레벨의 선수들 그 이상이기에 그의 컨디셔닝 정도의 유무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관전 포인트와 상관없이 바로 하디 추판과 삼손 다오다, 앤드류 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과 아놀드 클래식 관전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tfv 채널이었습니다. 자주 수요일 기온 피얼슨 내한 팬미팅 참가 모집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보디빌더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